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그동안 여건은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사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존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마 벌써 여건 인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0번, 20번, 100번 정도를 제거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장성철 소장의 주장대로라면 한 방에 훅 하고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문건처럼 만일에 보였다면 여건이 그렇게 오랫동안 윤석열 전 총장 제거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또 노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상식선에서 충분하게 추측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총장을 죽이기를 존재 이유처럼 생각하는 추모 장관이 그런 X파일에 담긴 내용을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재임 중에 충분히 활용해서 윤 전 총장을 아마 제거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의 평소 태도나 마음가짐 그리고 댐댐이 성정을 미뤄볼 때 벌써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쫓아내는 데 활용했을 것입니다. 장성철 소장의 SNS에는 6월 21일 월요일에 양세 H님이 아주 엄중히 나무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글이 대다수의 보수 진영에 있는 양식 있는 사람들이 장성철 소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최소한 장성철 소장이 정권교체를 위한 보수 측의 책임농객이라면 X파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윤 측의 사전해비를 타진했어야 됐습니다. 무슨 영웅심도 아니고 사실 확인도 안 된 의혹 내용에다가 섣부른 자기판단 내용을 참가해서 SNS 등에 공론화시키는 경솔한 행동으로 엄중한 시기에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보수층 전체 및 국민 다수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무례하고 경솔한 처신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한테 진심으로 공식 사과하고 그 출처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성철 소장은 극구 자신의 그런 행동을 옹호합니다. 아마도 특별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장성철 소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든지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이가 든 남자들이 참 사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봐온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장성철 소장이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죽었으면 죽었지 사과는 안 하겠다 그런 종류의 결기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선의에서 출발했더라도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고 저 또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지나치게 경솔했다라는 부분을 거듭 지적하고 싶습니다. 6월 19일 날 장성철 소장의 글이 게재되고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성철 소장이 수습하는 자원에서 이틀이 지난 6월 21일 날 JTBC, NBC 등에서 행한 인터뷰 가운데 X파일과 관련해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간단한 설명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X파일의 출제와 작성 시점. 이른바 융성열 X파일 문건은 A4용지 2장 분량의 요약본과 함께 세부 내용을 붙여서 정리한 20장 분량의 종합본 등 두세 가지 버전 행태로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 문건을 취재한 결과 그 문건은 일부 정치권 인사가 본 것과 장성철 소장이 본 것이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문건 하나인 한 10쪽짜리는 4월에 작성됐고 다른 하나인 또 10쪽짜리는 6월 초에 작성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특히 두 번째 6월 초에 작성된 문건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의혹, 당사자에 대한 그리고 처에 대한 의혹, 장모에 대한 의혹 등이 중 나와 있고 항목별로 의혹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달 주체입니다. 누가 과연 장성철 소장에게 그 문건을 전달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생산 주체가 누구인가를 추측하는데 상당한 실마리와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장성철 소장이 인터뷰에서 행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치권에 2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통하고 정보들의 해박한 능력이 있는 분들을 많이 압니다. 제공한 분은 한 사람입니다. 정치권에서 정보 쪽에 상당히 능특한 분이고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능통한 분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만한 분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장성철 소장 이야기입니다. 전달해 준 분은 한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자세하게 어디서 구했다든지 누구한테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는 문건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지난주 초에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희 해설은 입수 경위와 출처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성철 소장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할 그런 작정인 모양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할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 출처나 의도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함이나 이번 사건의 실체를 봐가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은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보한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그것을 사회에 발신하는 것은 기본 가운데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장성철 소장이 선의에서 행한 일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경손한 그런 처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 주체에 관한 건입니다. 장성철 소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항목별로 의혹이 정리되어 있는데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할 경우 공격하려고 하는 척에서 만들어졌다고 추측해 봤다. 자 해설은 뭐 이거는 너무나 뻔한 일이죠. 어떤 문건이 작성되게 되면 그 문건이 작성된 동기가 있을 것이고 그 동기는 여러모로 보나 아마도 여당 측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장성철 소장의 주장입니다. 혼자 작성하기에는 힘든 문건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이 동원돼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뒤에 이야기는 본인이 확인도 안 했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공적기관이 동원돼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 자세 같은 걸 보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혼자 작성하기에는 힘든 문건처럼 보인다. 그건 아주 뻔한 이야기죠. 그러나 뒤에처럼 그렇게 어떤 그룹이나 집단들에게 방음악을 제공하는 듯한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종합판단입니다. 장성철 소장은 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거치지 않고 당신은 이번 대선에 힘들다는 그런 강한 강하다는 표현으로 다 담아내릴 수 없을 만큼 외람된 그런 주관적 판단을 SNS에 올린 것은 비난받아도 싸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손에 피 한 방울 그렇게 묻히지 않는 상태에서 속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처가와 관련한 의혹들은 2019년 청문회 장소에서 아주 큰 논쟁의 그런 포인트가 되었고 이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1월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꼬투리가 있었으면 그냥 두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윤석열 전 총장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작은 단서라도 있었다면 벌써 그냥 온전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기존 의혹을 다시 정리한 수준의 문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해명을 하면서 그들이 노리는 그런 덫, 그들이 노리는 수령, 그들이 노리는 진흙탕에 빠져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장을 펼쳐놓고 해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해명의 꼬리를 꼬리를 물고 가도록 그렇게 해서 질질 끄면서 그냥 그 이미지를 그냥 완전히 고착화시켜 버리는 것이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아무튼 송영길 당대표까지 나서서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검정 혹은 검정자료 혹은 X파일 이런 것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을 봐서 아마 그가 노렸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다음 대선 정국까지 얼마나 이렇게 지저분한 그리고 희한한 일들이 계속될지 또 그 주체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할지 선전할지 선동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